어디있어?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똑같으면 하나 더 내가 두 개가 필요하대 자 우리 만들어보자 보라색에 뭘 올렸지? 검정색 두 개 올리고 두 손으로 채워놔 그래야지 머리가 똑똑해져 옳지 옳지 그 위에 노란색 반 옳지 두 손으로 옳지 자 한도는 작아지 우와 찾았다 굿 옳지 옳지 동작 옳지 옳지 한글자막 by 한효정